호러시아기 호러시아기 왓처의 개인기 슬더스플드함 400 승률 20% 덱 짜낸건 신중한 편인데 플레이가 대충이라 방어할때 때릴 생각을 못합니다 네임이 왜 중가로야 처음에 판도라 먹고 시작해서 아 근데 시작 판도라면은 이긴게 아닌가 이거 은근히 프레임 부드럽다잉 슈페가 없어서 부드러운건가 굉장히 트레임이 높은거같애 슬더스가 이런 게임인가 볼륨이 좀 작네 근데 터너러스타팀에 이기는거 아닌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뭘까 녹화를 껐다 켰다고 하니까 어느정도 스킵하면서 봐야될지 잘 모르겠네 전투는 넘겨도 상관없지 않나 근데 안시간짜리면은 아니 심장 깬거잖아 못깬거네 아닌가 깬건가 안깬건가 깬건지 안깬건지 모르겠다 스포일러 당해야겠다 이렇게 죽을 사연이구만 이렇게 죽을 사연이구만 이렇게 죽을 사연이구만 카드 픽 위주로 봐야되는거 아닐까? 슬라인 리킥 파멸 왼전 왼전 이미 있어서 넘기고 재련 만영살인마 재련이 제일 낫겠죠? 에너지 주니까 스타트 좋으니까 엘리트 잡아서 유물 모으는 플레이 해야될거고 아니 이걸 가스 강화를? 아니 선생님 그건 아니잖아 1박 전투 엄청 빨리 끝났는데 가스는 느린 전투에서 좋으니까 지금 가스 강화는 벨로인거 같은데 환찰 강화가 더 나았을듯 그래서 가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 보충이 떴기 때문에 가스 강화가 좋은 선택이긴 했는데 가스가 안떠네 쓰레기입네 자 이렇게 보충이 잡고 다음 카드는 병불 아 병불 극혐 지금 들어 없어서 분리타임은 되게 별론거 같고 대신도 지금 밴반지 없어서 별로고 단투는 지금 뭐 자리에 아예 없고 예비가 대신해줄 수 있으니까 넘겨도 될거같음 하지만 고민을 하는데 이거는 고민할거리가 없다 이미 덱에 다 있는 카드들 역할을 바꿔줄 카드가 없어 어 예비있는데 왜 환영살 인마 표창 이야 표창도 떴다 판도라 시작이라 좀 다르게 봐야될 것 같아요 평소라면은 난검투척 당연히 좋은 카드고 지불만 했겠지만 지금 판도라 시작이라서 덱이 빨리빨리 도는 상황에서 비롯버슬듯 제비 짓고 제비 지불만 해줘 어 잠깐만 엘리트 안갔네 아 시작이 지금 덱이 되게 좋아서 과감하게 엘리트 보는게 맞을 것 같은데 덱에 심지어 아드도 있어 아드님 팔출구 안 먹을 이유 없죠 표창 때문에 망단 고민하는거 같네 표창 표창 아 안돼 약간 수비 신경쓰시는 거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덱에 수비 카드 없으니까 제비나 망단픽 하면서 이제 조금 수비적인 덱빌딩을 하시는 것 같은데 1막에서는 전투가 워낙 빨리 끝나기 때문에 그런거 필요도 없고 심지어 지금 공중 제비의 튕겨내기 돌진이면은 1막 방어 플랜은 다 됐다고 봐야 돼서 저기서 망단집는 거는 아무리 표창이라고 해도 여기서 반사신경 나온거는 아까 저거 뭐냐 단검투척 미리 집어놔서 여기서는 오히려 단검투척이 득이 되네요 그리고 지금 체력 26인데 엘리트 안간이 무겁는데 이거 너무 쫄았네 쿠션도 지금 엘리트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아까 망단집어가지고 조금 엘리트 조금 힘들수도 있을 것 같기나 여기서 검무 하나 더 나왔네 이거는 검무 당연히 집어야되고 육강량이 볼 것도 없다 이거 표창인데 그저 비지 쿠션을 근데 둘 다 썼네요 대로가 좀 안좋았나 체력 안깎인거 보면은 쿠션 아꼈어도 됐을 것 같긴 한데 공포 포션도 아마 필요 없지 않았을까 지금 불 무게 켜고 잡았잖아 이거 포션 조금 과투자한 것 같음 전투를 전체적으로 다 보진 않았지만 지금 아쉬운 점 보면은 덱상태가 파워가 센데도 너무 뭐라고 해야되지 과투자 덱을 과소평가 하는 바람에 좀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엘리트 가서 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정도 덱 파워면 엘리트 가는게 맞다고 보는데 환살 강화해서 이제 표창 끝까지 보면은 아 이거 돌진 전투실수였죠 전투실수는 넘어가면 그건 뭐 알잖아 더하기 빼기 할 줄 알잖아 그냥 빨리빨리 하다보니까 실수하는 거지 천천히 하면 실수하는 부분 아니지 표창이면 벌집도 세긴 한데 지금 덱에 쓸데없는거 늘릴 때는 아니죠 어 신경독 이건 좀 의아한데 표창이고 지금 2막에서 근데 약화 자원이라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귓집비 있고 단분사 단분사는 언제 있었지 1박부터 판도라 안에 있었나보네 어? 어? 쓰읍 뭐 이럴수 있다고 봄 뭐 아예 이해 못할 선택은 아니기남 밴반지도 없고 아 근데 이거 제거한다고 포션이라고 하긴 제거할 거 없기남 시작 판도라 해가지고 사격수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시체 폭발만 뽑으면 이길 수 있는 엔저드죠 근데 안나옴 쓰레기의 밈 이게 시포가 안나온건 진짜 근데 이게 시포가 안나온게 다른 카드 넣어서 안나왔을 수도 있어 신경독 같은거 넣어서 안나왔을 수도 있어 근데 뭐 그런건 입술더스라서 입첩 입첨탑 입탑 입더스 왠전 강화할만하죠 지금 2막에서도 계속 엘리트 피하시는거 같네 표창에 어 가감해요 표창에 이건무면은 아유 아드강화를? 엘리트 잡는게 맞다고 보는데 뭐 이전 2도 별로 안 어려울거 같죠 지금까지 한번 다시 돌아보면은 초반에 덱파워가 쎄때 엘리트 잡아서 굴려써야했는데 지금 저거 뭐냐 초반에 유독가스 강화한거에 비해서 유독가스가 지금 거의 안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거 같고 표창을 초반에 빨리 먹고 건무 2개까지 뛰었으면은 엘리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잡았 앗 전투실수였네 잡는게 필요했을거 같고 전투실수야 뭐 그냥 다 아는건데 언급할건도 없다 알놀림 괜찮지않나 알놀림 대신 민첩부션 고기덩어리까지 뜬것도 진짜 좋네 물건 안살건데 만져봄 상점주인 환하겠다 전략가 전략가 나였어도 먹었을거 같긴 한데 전략가가 좋은 피규어 나오면은 이게 고개가 안붙네 고개가 빨리 붙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건무가 그만큼 빨리 돌고 아 이거는 귀집히 쓰는게 낫을거같음 돌진으로 맞고 아 지금 넥크로 돌진 덕분에 밸류가 좋아서 분난하게 잡는거 같네요 엑시네코루미 엑시네코루미 잔상 저거는 고민할것도 없었던거 같긴함 잔상이 일단 제일 좋은거 같고 불쾌정도는 생각해볼만 했던거 같고 이거는 노상목이 나아보이긴한데 스네코는 일단 절대 아니고 대개 지금 타수없이 전부다 직접 넣은 카드라 스룰라베는 별로 스룰라베는 별로 스룰라베는 별로 제가 좀 2박에서 위축된 플레이를 한거 같긴 1박에서도 결국에 지금 보고 싶은건 어떠다 심장한테 졌는가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 고개가 엄청 안 붙었나 집중 고민하다가 안집는 모습 고개 없으면 집게매한건 맞는거 같애 뭐 이정도 껌이죠 수호자 제거 제거 아 지금 망단 강화 못한것도 그렇고 좀 아쉽다 망단피기 사일런트 수비가 어렵긴 해가지고 그니까 발놀림을 쓰거나 유래의 형상을 쓰거나 아니면 아예 에너지 범핑을 해서 덱을 돌려버리던가 아니면 악몽으로 그냥 밸류로 찍어 누르던가 뭐 그런식으로 방어가 되는데 아 시체 폭발 든든하고 꼼덩이 잡고 어우 탱글탱글해 아 과도자 스킵 아 과도자에서 체력이 좀 빠졌네 근데 근데 빠질만해 지금 되게 고개가 너무 늦게 들어왔어 이제야 고개 나왔네 고개도 은근히 쌓일 핵심 카드인데 필요하면 안 나온다 필요하면 안 나온단 말이야 망개밀어 그리고 지금 왔어 내 생각인데 아까 거무 한장 더 놨었는데 그것도 넣을만 하지 않았나 뭐야 기생충 언제 맞았어 꿈덩이가 넣었나 보네 꿈덩이 꿈덩이 색 꿈덩이 전투를 안 보긴 했지만 되게 드로가 없어서 받았을 것 같네요 근데 드로 안 나온거는 보니까 그냥 고개가 늦게 나왔구만 그런건 어쩔 수 없다 게임이 안준건 어쩔 수 없지 고개 나왔으면 넣었을거냐 이것도 돌진 아니다 돌진 괜찮지 않나 강화되어 있었으면은 넣었을 것 같다 네크로 돌진이라 돌진 밸류 지금 개점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산막에서 방어 플랜 안 나오는거 너무 아쉽네 상점에서 발돌리 나왔을 때 그거 먹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거는 다 결과론 적인거라 그니까 직접 플레이하면은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리스 발돌리 먹는게 맞는 판단이었을지는 모르겠다 아 찬상 서순이죠 이거 어차피 고기라서 좀 맞아도 됐을텐데 혹시나 껴도 되지 않았나 공포 나왔네 공포 공포 쓸만한거 같은데 공포 넣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다 나시으면 집어술거같은 공포 제거를 거의 안하시는 파이럿인가 근데 판도라 스타트라 제거할일 거의 없긴해 사막에서 포셔 살려고 돈 남기셨나 공포 일리가 있지 꿈을 꾸었습니다 군모 시절 훈련 중 목걸이 분실 목걸이가 좀 크고 치오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을 뿐 목걸이 분실 공포 다리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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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는게 맞았을 것 같은데 지금 야코아 못걸어서 스테이 스테이 어 그러네 이거는 또 싸우시네 포션을 자주 사시는 타입이시네 포션 사는거 되게 중요하긴 하지 아 똥본 아 똥본 아 똥본 오롯이 건댄츠입니다 에 전투는 볼거없어 그냥 질건지는거지 뭐 아 여기서 꼴이 빠졌구나 지금 덱에 방어플랜 없어서 꼬리 빠질만 했어 이거 이기는게 더 신기하지 않나 오케이였지 오히려 네크로 돌진 덕분인가 또 다리걸기 있었으면은 달팽이 잡을때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음 전투는 별로 할 말이 없는게 어차피 내가 옆에서 의자 뒤에 앉아서 계속 전투 운수할거 아니면은 내가 말해줘도 아무 의미 없지 전투는 상황이 너무 다양해서 아 괜전 늦게 떴다 드롭한 캔 예전에 신경독이 잘 들어갔네 약화 신경독으로 거니깐 다리걸기를 안 넣었을 수도 있나 예비 두개가 같이 잡혀서 손해받네 예비 두개가 같이 잡혀서 손해받네 예비가 버릭이랑 같이 안잡히면 그냥 새 손해보는 카드라 아잇 돌진이 맞지 않았나 아잇 돌진이 맞지 않았나 뭐 어차피 안맞았으니까 상관없다 이거는 킹진 Terrior 시폭으로 정리되고 체력 이렇게 떨어져서 결국 체력ため 죽었다고 Annie. 이거는 근데 이건 뭐 뭐 탓을 해야되지 누구 잘못이지 이거 덱 자체가 지금 와서 보면 심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창방에서 돕고 살리고 했으면 잡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덱 자체가 지금 약한데 이걸 그냥 운이라고 봐야 될지 어디서 실수를 했다고 해야 될지 슬더스가 워낙에 다양성이 많은 게임이라 뭘 탓하기가 좀 힘드네 결국 지금 심장에서 죽은 거는 달팽이에서 돕고 빠지고 창방에서 체력 깎이고 결국에 덱 문젠데 제 생각에는 이제 심장을 대비해서 포션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니까 액트4 대비를 이제 포션으로 충분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발팽이 잡을 때 이제 바리걸기나 발돌림 같은 게 있었으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다 그 정도랑 이제 초반에 이거는 직접 해봤어야 알 것 같긴 한데 초반에 이제 거무 나왔고 표창 있을 때 대개 지금 튕겨내기랑 그 그 뭐냐 공중재비랑 이런 거 넣으셨는데 그런 거보다 그냥 엘리트 바로 가서 돌진이랑 건무, 단분싸 환살, 아드 이 정도면은 포션도 공포포션 있겠다 엘리트 바로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쪽에서 엘리트 안 잡은 거는 좀 아쉽고 그러니까 보면은 1막에서 1막에서 좀 필요 이것도 탈출구 안 집은 게 아쉬움 망단 결국에 게임 끝날 때까지 강호도 못했는데 여기서 망단 들어가는 게 그렇게 크게 도움되진 않았을 듯 여기서 망단을 집었을 거면은 이걸 강화하겠다는 생각으로 집었어야 했는데 이게 시작이 판도라 시작이라 되게 얇아진다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되게 돌진이랑 망단이랑 역할이 거의 겹치는데 여기다가 망단을 넣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음 이게 판도라 스타트가 아니었으면 망단이 좀 더 좋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판도라 시작이라 탈출구처럼 이제 핸드에 뽑히기만 하면 이득 보는 카드를 넣는 게 낫을 듯 그러면은 이쯤 하죠 고로시 꺼렌즈 치즈직 중과로 공식 카페에서 갖고 있습니다 게임 소리 이외 소리가 녹음 되지 않게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도대체 성대 공식 카페 낫 이외 서 하